권은비 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여러분 저희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 그럼 저부터 꼭 들어가 봐도 될까요?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데뷔곡 도어는 어떤 곡인가요? 네 데뷔곡 도어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통해 새로운 권은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할 때 비밀스러운 손짓과 고양이 포즈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 그거 정말 매력적이던데요 그렇죠? 민주씨 같이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네 좋습니다 와 오늘만 기다려온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? 좋아요 네 다음 곡 소개해드릴께요 민주씨 소개 같이 해볼까요? 그럴까요? 네 새로운 문을 열고 더 높이 도약할 은비언니의 솔로 데뷔 무대 모두 반할 준비하시고요 웨이브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